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동창들 정원에 의하면 고교 때부터 인성이 엉망이었고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. 청년급제가 좋은 게 아니죠. 차근차근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. 인생 초년의 배락 출세가 사람 망치는 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? 다시 이런 김대중 주필을 보시게 되면 윤석열 선거는 성공할 수 있을까?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 보니까 그냥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야기죠. 윤 대통령은 온 세상일에 손대를 하기보다도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힘을 쏟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. 그 일이 바로 민생이고 경제다. 민생이 험악해지면 그동안 보여준 모든 윤 대통령스러움은 일장춘몽이 된다. 4.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 일반 논을 적용하기 힘들게 되는 대략 언론인 출신들 가운데 좀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언론인 출신 중에서도 올곧게 그냥 이런 유튜브 채널에 보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의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입장을 미리 정해놓고 그게 맞춰서 결론을 그냥 떠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우리같이 저희들은 과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4.15 총선이라는 이런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결론을 비워놓는 거죠.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사실을 모아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유도하는데 언론인 출신들 현직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은퇴해가지고 오비인 출신들도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은 자기 이익에 바탕을 둔 결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자기 선입견에 의한 그런 결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진영에 대한 그런 결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에게 피해가 좀 부담이 적은 결론일 수도 있고 결론을 정해놓고 단 밑에 것을 다 두들 맞추는 겁니다. 그런 경우를 참 많이 저는 보게 되죠. 과학적 사고로 훈련을 받은 젊은 날에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. 아니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밑에 것을 합리화시키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세상을 사는 것이. 김대중 주필이 결국은 뭐죠? 딴 거 하지 말고 민생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잘하면 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김대중 주필이 이게 김대중 주필이 2020년도 5월 달에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? 아주 문제성 있는 칼럼이었습니다. 4.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.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해가지고 대선의 총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칼럼을 쓴 거예요. 여러분 그 결론이 뭔가 이렇습니다. 이런 와중에 4.15 총선 선거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이 이를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. 또 선거부정 탈행량 일부 비아냥의 문제는 덮이고 있다.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? 우리에게 선거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?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? 갱량의 이름들 파급력이 있는 칼럼이었습니다. 김대중 전 주필이 2020년도 5월에 독일 헌법재판소에 이런 판결을 들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그걸 가지고 4.15 총선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문을 열어두고 해야 된다. 그 이후에 김대중 주필은 단 한 편도 선거부정에 대해서 글을 안 썼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모모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. 잘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물어야 될 나름의 이유가 무엇일까? 왜 그들은 입을 다무는 것일까? 그분들 나이가 지금 80줄인데 후손들을 생각했으라도 이렇게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4.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난 2년 3개월간 대한민국 사회가 실제로 어떤 사회인가를 저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본 거죠. 그냥 소름끼칠 정도로 아주 그냥 뭐죠? 그 민낯을 본 겁니다. 의인이 진짜 없습니다. 이익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보신에 따라서 선입견에 따라가지고 사실이 나부랑이 진실 나부랑이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. 그냥 두디를 맞추는 겁니다. 후손들이 이런 부정선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남겨주는 것을 80대 노인된 사람들도 전혀 개의치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번 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회가 썩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앞으로. 참 이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. 사람이 선학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정의와 부정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합법과 불법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위를 얘기하여 도둑질을 할 거 아닙니까? 정말 참.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조국의 여러분들 학부모을 했던 뭐가 그렇게 감방이 열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선거도 도둑질을 하는데 뭘 못하겠냐 이야기죠. 자, 여러분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무엇인가요? 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